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의 게임 바로 더 미스테리 오브 에릭 데모 맞아? 에릭의 미스테리 아 에릭의 미스테리 한번 게임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번역가 김혜팔입니다 저는 이제 플레이어 아 이거 글씨 왜이리 작아 아 그래? 어 일단 에릭의 미스테리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. ASM 딱봐도 이건 눈사람한테 가야되요 눈사람한테 가게 되면 아냐 저 뒤에 불이 있잖아? 맞아요 딱봐도 저 뒤에 있는 불한테 가야되요 야 눈사람 움직였었네 이거봐 헐 대박 갑시다 마우스 포인트가 밖으로 나가요 음 이건 어쩔 수 없어 마우스가 두개 없지 있어요 일단 이 게임은 약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? 스토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요? 스토리가 좀 중요하고 갑쪽지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이 대운버전 아니었다 내가 했던 인디공포 게임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아 진짜? 좋아요 마우스가 두개 썼습니다 눈사람이 좀 처음! 그럴줄 알았어 뭐! 헐!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봤어? 뭐야 눈사람이 왜 따라와? 봐봐 딱봐도 제발 일어나 에릭 이건 단지 꿈일 뿐이야 제발 일어나 나의 친구야 이 메세지가 너에게 닿길 바래 너에게 닿기를 오케이 오케이 이거 플래시라이트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없나봐요?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 밝게 좀 밝혀드려야되나? 아! 플래시라이트 아 아 있구나 오케이 으음 매일 밤 매일 밤 에릭의 밤에서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대 때때로는 에릭이 막 근처에 있는 것들을 막 어질러피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었대 그래서 의사선생님을 불렀대 에릭이 방에서 강력하다는거지 으흠 낮져밤이 이런거지 으흠 뭐냐 뭐야 무슨 소리야 큐브? 아마 에릭이 아기여서 큐브 모형에 이런게 나오는건가? 아 에릭이 아기에요 그건 잘..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뭐야 무슨 소리 나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? 북으면 들리는데 위를 봐 위쪽도 봐봐 돌아다니면서 저 누구야? 엄마야 엄마? 엄마치곤 너무 대머리지 않냐? 아빤가? 아빠치곤 너무 길지 않냐? 아니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면 누구에요 그럼 일단 저분을 만나러 가야겠지 으흠 저 이 게임 옛날에 했던 게임이라서 저도 기억이 안나요 오픈 아 이거 이거 잘해요 우리가 에릭의 방인가? 그 을선생님은 에릭을 도울 수 없다고 말했대 으음 그 뜻은 이제 정신과에 그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는거 같애 그리고 한 사제가 이게 우리들을 돕겠다고 말을 했나봐 아 그니까 에릭이 답도 없었대요 응 그니까 을선생님은 고칠 수 없으니까 사제가 이제 도우로 왔나봐 여기 이제 베란 어 역십자가 아울라스2 같구만 저 역십자가 근데 뭔 뜻이야 저거? 저거 저게 들었는데 아울라스2 하면서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기억이 안나 그거 저게 이제 시.. 신을 아 여기가 에릭의 방이야 아 여기 에릭의 방이야? 역십자가가 뭐지? 근데 너네 방송 채팅창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돼있어? 저 위치가 저거 봐 왜 저깄지? 너 피카소니? 되게 추상적이네 위치가 저기의 각도가 사람들이 제일 보기 편안한 각도야 아 그래? 이거 이분은 뭐야 이분 인사해?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처음 집에 들어왔어요 문 닫아도 되나요? 됐어 다시 문을 열어봐 다시 열어봐? 애기였어? 애기인가? 문한테 방금 엄마라고 그러지 않았냐? 내가 엄마야? 니가 엄만가봐 밑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? 그러게 아빠네 내가 그런가보다 일단 또 돌아다녀 봐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여기는 왔던 곳이고 악마 숭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십자가가? 어 헐 저희 팬분이 저한테 역십자가 티셔츠를 보내줬습니다 아 진짜? 어 이거 뭐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해? 고귀야? 뭘 듯 이거 보라는거네 파이어볼 마법사인줄 알았어 나는 이거 정렬은 그대에게 어 정렬은 그대에게 저기 또 쪽지있다 어 어 이거는 그거야 그냥 그 사제가 악마를 내쫓기 위한 주술 같은거? 어 아 술병에 불 붙인거 같은데 어이 뭐야 뭐야 막 눈이 있어요 이거들은 해골 그니까 에릭이 아까 응 갑자기 막 안좋아졌다고 했었잖아 응 내가 의사 선생님은 고칠수 없고 사제가 갑자기 등장했잖아 그치 그걸로 봐서는 아마 에릭이 악마에게 의식을 뺏기고 지금 그 에릭의 의식은 이 악마의 공간에 갇힌거 같아 아 그래서 에릭의 의식을 구하기 위해서 응 지금 너가 에릭이지 아 내가 에릭이고 탈출하는거야 내가 눈을 한번씩 이렇게 터트릴수 없나 한번 터치해볼까 이렇게 시력을 없애는거잖아 응 아까처럼 안 돼 하루종일 걸릴거 같아 한평생 걸릴거 같아 이렇게 가서 촉수물이네 뭐야 이게 애기의 목소리라고? 아마 이렇게 해서 에릭이 아마 자기 자아를 먹힌거 같아 아 촉수한테 촉수한테 잡아먹힌거네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되는구나 저거 세발자국 아니냐 사람이니? 이거? 원래 집에 이런거 하나씩 있잖아 맞아맞아 연 아 다 열리네 아 모르겠어 오케이 번역해주는사람이 있겠지 귀달려보자 번역은 내가 해 해줘 투데이 두번째 날 에릭 시트 때리다 두날동안 때렸다 에릭이 그의 머리를 계속 더 웰 웰 웰을 좀 길게 말한거야 귀엽게 그리고 어 벽에 머리를 박았대 아 벽에 머리를 박았대요? 비슷했네 내가 보기에 어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소리를 질렀대 그냥 에릭이 미쳤고 마리아가 슬퍼했대 오케오케오케 마리아가 엄마겠지? 마리아가 갠가? 그 대머리? 어 어 이거 뭐야 둘 다 대머리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 그니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아빠야 어? 어 그러네? 아빠 아빠야 아빠 둘의 애가 한 명이야 거기서 하나 유추할 수 있지 엄마가 없네 이 애는 주워온 자식이 분명해 봤어? 왜 그렇게 추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릭이 그걸 안거지 아 그래서 난폭해진거구나 어 그래서 악마한테 판거야 의식을 엄마라 엄마로 만들어달라고 아빠를 그런거지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된거야 그래서 여자한테 대머리인거지 알겠어? 우와 내가 코난 만화 엄청 보거든 너 천재냐? 당연하지 추리바나 얼마가 오는데 왜 모두 미쳤지? 미친 사람이 있고 안 미친 사람이 왜 있는거지?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없을까? 나도 점점 미쳐가고 있다 없지 없지 다 노답이지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 된다니 어 이 뒤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빨간색깔 뭐지? 이 심장소리가 네 심장소린가? 내 심장소리? 어 이거 불키는거 있다 아 불을 켤 수도 있구나 여기도 열리네 있는게 없네요 어 불켰어 불키는 동시에 문을 열었네 봤냐? 일단 다른거 다 가보자 여기 다 불 켜야되는거 아냐? 불키면 좋긴하지 밝으니까 덜 무섭잖아 밝은건 좋아 맞아 뭐냐? 나 터미네이터에서 비슷한거 봤어 아윌 백 아윌 백 아윌 백 그거 엄지손가락이었는데 저거는 엄지는 아닌데 일단 약간 ET처럼 어 엄지를 맞대져볼까? 텔레파시 어 혹시 몰라 안가지는데 안가져? 어 뭐야 얘는 밥 먹고 있네 별거 아니네 어 별거 아니야 식사하고 있잖아 응 다 하잖아 아침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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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쩝쩝거리지 않는거 보면 식사예절이 있어 응 그니까 문티켓인가 그게 있네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몰랐잖아 하 사제는 에릭 몸 안에 있는 악마를 제거해야 된다고 했대요 그는 악마를 제거할 수 있는 의식을 알고 있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음 라고 생각을 했네 이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아파갔대 아 마리아는 계속해서 아파갔대 응 그럴만하지 자기 자식이 악마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치료를 해야지 그니까 의식이 치료해야지 이런거 굿 굿 해야 되지 않냐 그거 괜찮을때까지 때리면 된다고 누가 그랬어 뭐 아직 안괜찮아질 때까지 왜 이렇게 1년인가도 안괜찮아지면 1년동안 때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닌 진짜 싸이커야 아니 아니 누가 그랬었어 어우 뭔가 달라졌네 와 집에 엘레베이터가 있는거야? 어 잘사네 진짜 어이없어 이게 뭘까 아 생일 축하한대 아 이벤트네 나 이런거 많이 받아봤어 난 한번도 안받아봤어 이게 이키랑 이거 사제가 한 의식은 실패했대 그리고 에릭을 지하실에 가뒀대 아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위험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유산을 했 유산을 했 유산을 했다는거 같은데 아닌가? 어떻게 고통은 무한했대 엘 엘 엘이 지금 쟨가? 이제 지하에 자주 있으면요 여러분들 벽에 붙어다닐 수 있습니다 좋네 스파이더맨 같다 그니까 약간 벌레의 힘을 얻은거지 어 건소님 어서와요 낙태를 했다고 나리아를 자살했대 낙태인가 유산인가 잘 모르겠네 자살 그니까 유산을 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건지 자살을 해가지고 유산을 한건지 모르겠어 음 자살시도 낙태 근데 얘는 왜 벽을 좋아하지 약간 다이오아다드7에서도 그 벽타고다니다가 어 나한테 진짜 죽어라 후렴 맞은 사람 있거든 응 조심해야돼 이게 어디로 가야될까 아니아니 정확하게는 자살했다는게 아니라 그 유산을 하려고 자살 시도를 한거에요 으음 뭘 먹었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거 아닐까 아까 그걸 말로 하면은 어 술 취했네 술인가? 어 취했어 취했어 지금 약간 택경같기도 하네 이크에크 나도 이제 맥주 한 병정 한 잔 정도 마시면 저거랑 비슷하다고 하든 쩐다 쩐다 당연하지 그리고 야 위에 피 떨어지지 않았냐 방금 여기서? 아 이런거 다 있잖아 집에 하나씩 어 어 응 저런거 놀라면 안된다고 맞아맞아 촌티나잖아 서울엔 다 있어 맞아 아 너 서울 안 살지 저거 뭐냐 아 저 소리네 니 소리가 아니라 저기 방금 심장이 있었네 심장이 어딨는데 방금 뒤쪽에 여기? 어 이 앞에 당균같이 생긴거 아 이게 심장이야? 아아 그러네 나는 그건저래 낙지 대가리인줄 알았어 아 낙지 대가리 심장이였구나 어 이제 어디가야돼? 그러게 여기 네 집 맞아? 여기 우리집 아니지 우리집은 단 9평 밖에 안된다고 아까 그 아주머니 잠궜던데 거길 가보자 아주머니 잠궜던데 뒤뒤뒤뒤 여기 왼쪽 어 열리네 으흠 뭐야 읽어보면 되겠지 에릭은 지하실을 탈출했고 아마도 그는 오래된 산속에 있는 오래된 농장? 농장쪽으로 달려갔대 아 농장쪽으로 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하네 우리는 그를 찾아야되고 마리아는 계속 먹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대 먹지도 않고 울다니 굉장히 힘들텐데 그니까 약간 단식투쟁같다 맞아 진짜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산삼같은건가? 아니 애기야 아 애기군요 너 말이 심해 빨리 사과드려 애기한테 땡큐 포 플레이 더 미스테리 오브 엘릭 대물 어를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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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데모 버전이어서 그래요 원래 재밌어요 한 번 더 이불일 SUS 감사합니다.